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가 어제 마지막 회의하면서 순서를 정하는데 저보고 제일 마지막에 하면 시간도 넉넉히 쓰고 이렇게 하라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에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시간을 좀 넘기셔서 사실 지금 거의 끝나야 될 처음에 저희 약속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밥하러 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여간 최대한 좀 짧게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수시 또는 정시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세 분께서 쭉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한 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수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한 번 겪어봤겠지만 고3이나 고2나 고1이나 막상 3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막연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림 중에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합격을 하고 나면 딱 이런 느낌이 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23년간 나름대로 재수생들을 쭉 가르치면서 입시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험생들하고 경험을 해보면 물론 제가 초창기에 학원에 왔을 때는 수시모집이라는 게 없었고 최근에 이제 수시모집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합격을 하고 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과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서는 몇 가지 제가 아, 이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은 114페이지부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짧게 설명하다 보면 조금씩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인터넷으로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자료집을 지금 선물 제공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자료집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나중에 좀 더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테고요 인터넷 센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료집이 없지만 이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종로학원이 수도권 지역과 전국에도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독학지수관 총원장을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광주나 부산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도 일산 그 다음에 분당 노원 그 다음에 수원까지 이렇게 지금 또 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점들을 좀 방문을 하시면 오늘 이 자료집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대학 입시의 지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시모집의 6회 그 다음에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3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 2017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시모집에서 뽑는 인원은 전국 대학에서 69.9%고 정시모집에서는 겨우 30.1%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학 입시의 성공 확률은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시죠 그런데 오늘 아마 저희가 제공해드린 배치표라는 걸 항상 보게 되면 거기에 정시모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70%를 뽑는 수시모집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료집이나 모든 설명들에서 정시모집에 대한 얘기를 꼭 끼워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을 불가능하죠 실제로 가끔 학생들 중에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고 정시모집에 지원을 해서 불합격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시모집의 경우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실제 어느 대학의 무슨 군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살표로 연결한 몇 학생의 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가군에서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나군에 있는 고려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군에 보면 썩 그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군에 있는 중앙대가 가군이나 나군의 연대 정도를 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모집은 각 모집군별로 주력군이 있는 학교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내가 가군의 어디를 쓰면 나군의 어디로 어떤 학생들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집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어디를 쓸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좀 막연할 수 있죠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떤 대학을 써야 되는지는 제가 볼 땐 정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 원칙 즉 여러분들은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1월 수능까지 내 성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정시모집에서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수시모집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시모집에서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학보다는 어떤 수준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 모의고사 물론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이 11월달 수능까지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20년이 넘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사실은 11월달까지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 한 70%에서 한 80%까지의 학생들은 분명히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고3 재학생인 경우는 3월달 모의고사 성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정말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100%는 아닙니다 70에서 80%인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일성고등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참 많이 진행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사실 고3 정도가 된 학생들이라면 이미 학교 생활을 10년 이상 한 학생들입니다 10년 이상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갖춰져 있는 많은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대학 입시의 성공 키워드의 첫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는 20에서 30%의 학생들은 고3 재학생이 됐던 재수생이 됐던 분명히 제 경험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학부모님들인데요 학부모님들이 변해야 될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오실 정도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변해야 되는 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정말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아까 우리 김명찬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수시모집을 합격하면 왜 굉장히 기분이 좋으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 중에 하나 있죠 내가 정시모집에서 합격할 만한 수준의 대학보다는 수시모집은 반드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하시면 기분 굉장히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수능 전과 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시모집에서 대략 중앙대 정도를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교는 중앙대보다는 어떤 학교를 쓰는 게 원칙이죠 높은 학교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모집에 원서를 쓰는 건 9월달입니다 9월 20일경에 마감하는 수시모집 원서를 써야 되고 수능은 언제 보죠? 11월 17일입니다 수능을 보기 전 두 달 전에 이미 원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6개의 카드를 모두 상향 지원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6개의 카드 중에 과연 몇 개의 카드를 상향할 거고 몇 개의 카드를 하향할 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보시면 선택권이 없는 즉 수능 전에 논술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는 제가 아래쪽에 쓰는 학교들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와 같은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면접이 없고 서류 100%인 학교들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죠 일단 응시하고 대학별 고사를 보고 나면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어떤 학생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부분 수능을 어떻게 봤을 때의 문제일까요 잘 봤을 때의 문제일 겁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능에서 4개 틀린 학생이 있었어요 수능 가채점을 하고 한 4개 정도 틀렸다 그래서 실제 그 학생이 수능 후에 지금 보시는 고려대하고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던 것은 고대 논술은 보러 가고 성대 논술은 웬만하면 보러 가지 마라 왜? 수능 4개 정도 틀릴 정도면 나중에 정시에서 성대 정도는 무난하게 저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대는 조금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과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대 논술은 보러 가고 성대는 보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저는 원래 그런지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어찌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성대 논술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성대가 합격자 발표를 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데 다행히 성대 논술을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다행히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고 그 학생이 실제로 고대 정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고대 논술도 좀 떨어진 편이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입시의 전략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막상 원서 쓰고 논술을 써야 되는 시점들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일단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은 단순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3월달 지금 모의고사의 성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는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후에 4번의 공식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시에 합격이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학원 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심리상태 그리고 학생의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 학생의 수능 성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만을 갖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의외로 9월 이후가 됐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은요 9월 모평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9월 모평에서 4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수능에서는 화학원에서 4등급을 맞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 학생을 제가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은 10월 달에 참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공부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에 어떤 점수만을 보고 컨설팅하는 사람들보다는 되도록이면 3월 달부터 그 학생의 어떤 심리 변화나 체력적인 면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를 종합할 수 있는 분들과 이 1번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시고 수시 모집에 아마 지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치표에도 제공을 해드렸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자료집의 페이지에도 정시모집의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시모집의 합격권은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공해드린 배치표가 아마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월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원점수나 표준점수보다는 무슨 점수를 자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100분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수시 모집에 대한 것도 우리 오종훈 이사께서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 대학의 각 전형별로 모집 인원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학교를 가고 싶어 하겠죠 전국에 있는 대학들과 비교하면 뭐가 굉장히 높아지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높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5학기죠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고3 학생들은 이미 4학기 성적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오종훈 이사님의 자료를 보시면 이 정도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비교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과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등급에서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봐도 한 2등급 초반대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각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한 10% 정도 되는 학생들만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부 전형보다는 뭐죠? 논술 전형이나 또는 정시 모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1이나 고2 학생들의 경우는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정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직까지 학교 내신 시험 한 번도 안 치른 학생들이니까 학교의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 번쯤은 이 설명회를 마치고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수준을 낮춰보더라도 아까 상위 6개 대학을 제외한 제가 보통 수도권에서 상위 13개 정도 대학들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주는 대신에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나죠 근데 상위 13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도 대부분 교과 평균 등급은 2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전형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일단 3등급 중반대를 넘어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기자 전형의 사실은 자격 기준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고2나 고1 학생들도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마찬가지의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 계열에 따른 또는 수준에 따른 수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라는 걸 권장합니다 이미 고3 정도가 된다면 내 나름대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와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시모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여러분들이 9월달에 수시모집의 원서를 쓸 때 너무 고민 안 하고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이미 수시모집보다는 약간 정시모집 쪽에 치우쳐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권장을 하는데요 인문계열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강대는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국어나 영어보다 오히려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 중에 고대, 연대, 성대, 한양대의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들 대학이 반영하는 표준 점수를 보면 국어나 영어에 비하면 수학의 표준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학을 잘 봐야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고3이 돼서 현 시점에서 중하위권 즉 3등급이나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선순위에서 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제 3등급권이나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 등급 정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중상위권,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절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문과인 경우는 국어나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시고 6월 모평까지 또는 좀 길게 보면 7월, 9월 모평까지 최대한 국어 영어에서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3개 영역 2등급 정도, 2개 영역 2등급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 영어에서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 수 있을 수준을 만든다면 그때 가서 수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우선순위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과 학생들의 경우라면 수학은 당연히 공통적인 우선순위가 될 텐데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저는 과학탐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제공한 자료집에 보시면 각 대학별 수준별로 반영 비율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내려가게 되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탐구 영역에 대한 조언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자료집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결국 탐구 영역은 잘하는 과목을 하라는 걸 저는 권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봐야지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과목이 유리하느냐는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이죠 2016학년도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던 과목이 2017학년도에선 오히려 나쁜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아주 높았던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원 과목이 과탐해서 굉장히 높았지만 실제로 그게 매년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사회탐구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게 불명확하다면 당연히 제가 권하는 건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라는 게 일반적인 탐구 과목의 선생님들도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 제 2표가 제 자료집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의고사 평균 100분이 그다음에 학교 내신 교과 등급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세워보시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앞에 잠깐 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신이 좀 나빠지는 경우는 본인의 수능 성적보다도 즉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항상 좀 한 단계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이 있는 경우보다는 뭘까요? 선택권이 없는 전형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자꾸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국제고등학교를 나왔고 내신 성적은 약 평균 등급 1.3등급이니까 굉장히 좋은 교과 성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이내에서 틀리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3 때 실제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지원을 할 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융합형 인재나 학교활동 우수자죠 그런데 융합형 인재나 학교활동 우수자의 특징은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고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어느 대학을 꼭 가고 싶었을까요? 서울대 꼭 가고 싶은 거죠 서울대를 꼭 가고 싶은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수능이 아주 잘 나왔을 때 거의 뭐 수능을 만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의외로 수능을 잘 받았을 때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덜컥 붙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재수를 할 때는 뭐 여전히 제가 보면 수능도 잘 나온 상태인데 의외로 9월 달에 조금 모의평가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원서 접수에서 이 학생이 굉장히 고민고민을 하다가 작년 재수를 할 때는 고려대학교는 국제인재전형 특기자전형을 썼고 연세대학교도 특기자전형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대와 연대의 특기자전형의 특징은 면접이 언제 있죠?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 학생으로서는 9월 모평에서 좀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선택권을 발의를 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봐서 고대 국제인재전형으로 경제학과를 붙었는데요 제가 자료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학생에 대한 예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로 보면 수능에서도 5개 정도를 틀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국제인재전형 경제학과를 합격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불만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이 학생이 실제로 고3 때 정시모집에서 서강대를 붙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정도를 붙어서 재수한 것을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시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실 거는 뭐냐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 어떨 때? 높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수능 성적이 낮아버리면 대부분은 선택권이 없는 전형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예신도 좋고 수능이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선택권이 있는 전형을 선택할까요? 선택권이 없는 전형을 선택할까요? 선택권이 있는 전형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즉 수능 전에 뭐죠? 논술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아예 논술 면접이 없는 전형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오늘 제 강연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3이라면 250일 후에 보는 수능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실 건데요 그 수능에서 나름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뭐죠? 변화입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학교나 학원에 오는 시간 10분을 당기거나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에 5시간, 10시간을 늘릴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분명히 3월달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11월달 수능 성적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